2024 대선전에서 마지막으로 꼽힌 토론 승부에서 팀월드 민주당 부통령 후보와 제이디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예상과는 달리 서로에게 개인 비방을 차지하고 때론 동의와 찬사까지 곁들인 예의 있는 토론 대결을 벌였습니다. 두 부통령 후보들은 특히 본인들의 상호 비방 대신에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을 비판하고 응원하는 데 추력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동비 언론들이 평가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전면전이 우려되는 안보 문제에 대해 팀월드 후보는 우리는 우방과 함께 이란의 공격을 막아낼 능력을 보여줬다며 미국은 유세 군중 휴머나 거론하고 있는 80 가까운 트럼프 후보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의 옛 안보 참머들이 대통령에 부적합하다고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제이디 벤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는 이미 직권 일기에서 힘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 강력한 억지력으로 지구촌 분쟁을 막아온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호리케인 헬린으로 동남부 지역이 대재앙을 당하고 있는 천재지변을 줄일 기후변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월즈 후보는 트럼프 후보는 기후변화가 삭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바이든 헤리스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클린에너지 전환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일자리도 창출해왔다고 비교했습니다. 이에 벤스 후보는 에너지 전환에 수백억, 수천억 달러를 쓰면서 태양열 부품의 상당수는 중국 등 외국산을 사들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트럼프 후보는 미국산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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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후보가 먼저 헤리스 후보가 국경을 열어놓는 바람에 오하이어 스프링필드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학교와 병원 등이 크게 분비고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만들었다고 맹공을 퍼붓고 월드 후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헤리스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예대 월드 후보는 국경 순찰대가 요청한 지원을 확대하고 난민 망명 신청을 매듭짓는 데 7년이나 걸리는 기간을 90일 안에 끝내도록 하는 등으로 국경 이민 문제 해결을 시작할 수 있었던 법안을 폐기시킨 장본인이 트럼프 후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미국민들의 최대 이슈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팀 월드 후보는 트럼프의 부자 감세로 8조 달러나 국가 부채가 안들어놨다며 이번에 추가 감세 등 경제 공약도 인플레이션과 불경기를 추리할 것이라라는 지적을 다수의 경제학자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대 제이디 벤스 후보는 현 행정부 3년 반 동안 식료품 가격은 25% 집값은 60%라 급등했다면서 헤리스 후보는 대단한 플랜을 갖고 있지만 지금 실행했어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팀 월드 후보는 천안문 사태 때 홍콩에 있었으면서도 중국에 갔던 것처럼 말실수를 했다고 시인했고 제이디 벤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시인을 거부하고 있는 2020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작과 끝에 두 번이나 악수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예의바른 보통용 후보들의 토론이었고 CNN 조사에서 51대 49%로 벤스 후보의 판정승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초박빙 승부로 치러지고 있는 이번 대선 승부를 기울게 하는 팁핑포인트 주안안점이 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